ните! 쇼커탠비 시즌2 구제는 왕자의 게임 왕자의 게임 좋아 왕자 이 돌기는 예능왕으로 축구조니가 dealer 유명하잖아요 다른 걸그룹이나 아이돌그룹들이 여러분한테 도전을 pier어서 최고의 예능왕을 뽑는 이런 포멜선 그리고 상이 당연히 있어요 아 상이 있어요? 네 만약에 5연승을 하면 럭셔리이 열리는 보여줬어요. 에이, 안 믿어요. 진짜로 가는 거예요? 에이. 시즌 1 때 한두 번 수렸네. 안 믿어요. 각자 원하는 데. 해마다. 그냥 원하는 데 한 번 얘기해보자. 원하는 데 너. 몰디브 가고 싶어. 나는 근데 난 유럽 가고 싶어, 유럽 투어. 다낭 뭐 이런 데. 다낭. 어, 베트남. 너무 좋다. 저는... 남아프리카공학. 어, 그러시고 얘기하려고 했는데. 어, 얘기했어. 야, 잠깐만, 야. 우리 막둥이. 우리 막둥이 재간 한 번 보자. 어디 가고 싶어? 막내를 미는 거야, 지금 나? 너 막내야. 어디 막둥이가. 사우스 아프리카. 형이랑 같이. 사우스 아프리카. 형이랑 같이. 사우스 아프리카. 남아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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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는... 야, 나는 야마공으로 들었어. 야마공? 야마공. 형이 들은 거고. 형이 들은 거고. 근데 우리...